나비 그리기 꽃도 다 안그리고 난 이 색깔 나비를 아주 좋아하나 봅니다 나비 그리기 간지가 건조해서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기를 잔뜩 머리 가슴 배 원래는 배도 좀 더 크고 좀 굵고 깁니다 그러면 꼭 곤충같아서 나는 무기처럼 날씬하게 그린답니다 한지가 또 먹어서 또 진하게 칠해놓고 디테일하게 살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색깔은 간지 색깔은 만들어져 있는 거지만 너무 좀 딱딱하니까 이 종이 말고 바탕색을 직접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훨씬 자연스러운 색을 만들어서 그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 마디가 다 있는데 이렇게 여러 번 올려줄수록 다름다워진답니다 모두 예쁜 나비 그리세요 안녕 안녕